아 아 아 아 다리 벌려봐요 오늘 이 무대를 제가 보러 온 거니까 저를 위한 공연이라고 생각을 한 친구가 있어요. 오늘 공연하면서 내가 노래를 잘할까 춤을 틀릴까 말고 딱 자기 파트 때 되게 거울 보면서 하는 친구들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습실 일에서 하는 거지만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. 내가 부대를 보러 온 거였으니까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진짜로 전달하는 느낌처럼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내가 감동을 못 받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거든요. 정말 실전에서 그렇게 하죠.